스타뉴스 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니키드 윤민, 우찬입니다.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.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두시고 외출 후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. 또한 발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으로 감염이 의심되시면 관할 보건소 또는 콜센터 일상상부에 전화하셔서 진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확진자 분들,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 모두 힘내세요. 올바른 예방 수칙을 통해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. 화이팅!